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첫 번째 대북은 미국에서, 일본에서 철저함을 시켰습니다. 일본에서 외부의 여유가 지금 주문하던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!! 미국에서 구축할 때, 이 자막을 저희가 어떻게 살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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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did you enjoy it? then I'll catch up in the next video and thank you for watching. Merry Christmas. by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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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bye.